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받은 생일선물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제이어스 형한테 생일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원래 형이 제 생일날 딱 주문을 해서 생일에 딱 맞춰주려고 했는데 좀 늦게 와서 오늘 도착했어요 뭐냐면요 바로 속옷입니다 왜 속옷을 해줬냐면 제가 저희가 조금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빨래 같은 걸 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끔 편의점에서 팬티를 좀 사서 입고 그러는데 승진이 형이 좀 그게 좀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팬티를 선물로 해줘서 좀 놀랬는데 형한테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몰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팬분들이나 형들에게 주는 선물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옷도 쓰고 보시면 뭐 잠옷도 이렇게 입고요 인형도 같이 자고 있고 이렇게 오르골도 항상 틀고 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어스 형 생일선물 고마워요 그래서 속옷 잘 입을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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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말씀